공원은 좀 어때요? 지금 한국의 공원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, 다른 면이 있다면? 아무래도 옆에 많은 분들이 불어를 많이 쓰실 거고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공원이 언어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죄송해요. 제가 자꾸 헛소리해서. 어, 그리고 또 뭐가 다를까요? 그리고 진짜 앉아있을 곳이 많아요. 의자가 진짜 많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너무 짧게 있어서가지고. 아니, 근데 그 너튜브 구독자 수가 52만 명이 넘으신다고요? 아, 네. 어떻게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네요. 인기가 많은 건 알았지만. 아니, 근데 또 충격적인 거는 실버 버튼을 왜,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 버튼을 주잖아요. 실버 버튼부터 해서.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그거를 개봉을 안 하셨다고요? 네, 아, 이게 약간 게으른 유튜버의 어떤 비애 같은 건데, 그 뭐든지 컨텐츠화 시켜야 한다는 강박은 있어요. 아, 아. 근데 이제 그게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행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언박싱을 제가 알아서 혼자 해버리면 컨텐츠로 못 만들잖아요. 근데 저도 그 너튜브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제 어린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버튼은 그냥 양도하시는 건 어떨까요? 저한테. 근데 거기 제 채널명이 써 있어요. 아,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칼로 긁어내서 다른 게. 어, 얼마 제지. 그거 진짜 은인가? 아니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해요 이거 좀 빨리 뜯어보세요 진짜 은인가 한번 아 참 없어 보인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매사에 조금 이렇게 좀 덤덤하신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제 더 덤덤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세상에 생각보다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아 벌써 그걸 깨달았어요? 나도 이제 깨닫고 있는데 아 그래서 뭔가 잘 돼도 이게 제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고 뭔가 잘 안 돼도 내 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뭔가 이렇게 노래와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마인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텔라장이 자 이제 또 어 어 어 어